초급자를 위한 재밌는 모델링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진과 같은 램프를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비 형태가 있는 그런 조명인데 나비 형태가 불규칙하죠? 가끔 이런 형태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모델링을 해야 될지 텍스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죠. 모델링을 하기에는 나비 형태도 많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모델링보다는 맵핑을 이용해서 텍스처 작업을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도 맵핑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나비 형태가 있어야겠죠? 이걸 어떻게 접근해서 작업을 할까요? 일단 조명 형태는 실린더 형태이기 때문에 리드맥스의 실린더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나비 형태를 불규칙하게 배치를 해야 되고 또 나비 형태가 필요하죠. 일단 나비 형태를 어떻게 작업할 건지 저는 고민해 봤는데 나비 형태 같은 경우는 폰트를 사용해서 나비 형태를 만드는 게 가장 빠른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폰트를 찾아야겠죠? Butterfly font라고 입력한 다음에 구글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폰트들이 나옵니다. 관련 이미지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나비 형태가 있는 그런 폰트를 찾으면 되겠죠? 아래쪽에 보면 이런 폰트죠. 무료도 받을 수 있고 이 폰트를 다운받으면 되겠네요.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설치하시면 되죠? 다운받은 폰트를 설치하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압축을 푸신 다음에 폰트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폰트 설치하기를 하시면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맥스를 실행하시면 돼요. 설치되어 있는 폰트를 이용해서 나비 모양을 만들어야겠죠? A라고 입력한 다음에 Butterfly font를 이런 식으로 적용해주면 A에 해당하는 나비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옆으로 복사하고 하나만 있어도 되겠지만 형태가 여러 개 있으면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죠? 그건 작업자의 몫입니다. B라고 입력하고 C라고 입력하고 D라고 입력하면 나비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D보다는 E가 좋겠네요. 에디폴리 형태를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면이 채워진 형태가 됩니다. 재질 편집기를 열고 V-Ray 라이트 재질을 하나 드래그한 다음에 밝기를 이 정도로 올리고 적용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라이트 재질이 들어간 상태의 나비가 되겠죠? 첫 번째 나비를 클릭한 다음에 Z를 누르게 되면 귀에 꽉 차게 확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렌더링을 해야겠죠? 렌더 창이 열리면 가로 세로를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만듭니다. 1000사이즈 정도 만들면 좋겠네요. 그런 다음 렌더링 하면 됩니다. 이미지 샘플러를 버킷으로 만든 다음에 나머지는 기본 옵션으로 렌더링 하시면 돼요. 렌더링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검정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는 텍스처를 만드는 거죠. 하나 저장이 되면 두 번째 나비를 선택한 다음에 Z를 누르고 렌더링 합니다. 같은 과정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렌더링을 누르고 렌더링을 누르고 렌더링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실린더를 만들어줄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실린더 형태를 만드시면 돼요. 높이 방향으로 시그먼트는 필요 없기 때문에 없애고 사이드는 50개 정도 합니다. 부드럽게 보여야 되겠죠? 오토 그래픽으로 뷰를 바꾼 다음에 그리드는 보이지 않게 하고 에디탭을 풀리로 컨버팅 합니다. 지면하고 맞닿는 부분에는 Swift 루프 명령으로 엣지를 추가한 다음에 아래쪽 면을 뜯어내도록 할게요. 위쪽도 살짝 두께가 있게끔 한 다음에 뜯어내도록 할게요. Dtach 명령으로 뜯어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실린더 형태의 재질을 적용하면 되겠죠? 3D Max에는 기본적으로 OSL이라는 맵들이 있는데 이 맵들 중에 보면 랜덤하게 비트맵을 뿌려주는 그런 OSL 맵이 있습니다. 이 맵을 드래그하고 처음에 했던 비트맵 얘를 하나 연결해 줄게요. 그럼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죠? 오파시티 맵이 있는데 첫 번째 텍스처의 오파시티 맵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텍스처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텍스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오파시티 맵은 필요 없기 때문에 다른 파일들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해서 맵들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따로 비트맵을 연결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UVW가 있는데 OSL 안쪽에 보면 UVW 좌표를 조절하는 맵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UVW 트랜스폼이나 랜덤하이즈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UVW 트랜스폼만 추가한 다음에 여기 UVW에 추가해 줍니다. 이 상태를 V-Ray 재질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V-Ray 재질을 하나 가져온 다음에 디퓨즈에 연결해 볼게요. 그리고 실린더에 적용해 줍니다. 이렇게 나비 형태가 하나 나타나요. F4번 키를 누르면 선들이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보이겠죠? 랜덤하이즈 비트맵 OSL을 클릭하게 되면 이 맨 위에 있는 사이즈를 0.1로 바꾸면 굉장히 많은 나비 형태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0.05를 입력하면 더 많은 나비들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seed 값이 있는데 seed 값을 바꾸면 나비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같은 위치에서 서로 섞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래쪽에 보면 위치를 랜덤하게 바꾸는 포즈 랜덤이 있고 스케일이 있습니다. 작게 할 때는 0.5 정도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바꿔주고 크게 할 때는 이 정도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렇게 크고 작은 나비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seed를 바꾸게 되면 이 안에서 이렇게 나비들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diffuse에 연결했던 맵을 opacity map으로 연결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비 부분만 남고 나머지가 투명해지는 것처럼 보이죠? 우린 이걸 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3dmax 맵 중에 output이라는 맵이 있습니다. 이 output 맵을 이 선에 연결해줍니다. output 맵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output이라는 옵션을 사용하는 건데 이게 invert도 있고 반대로 바뀌게 되죠, 이미지가.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투명한 부분이 약간 덜 투명하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렌더링을 했기 때문에 100% 검정색, 100% 흰색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invert 한 다음에 아래쪽에는 enable color map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0과 1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흰색을 조절하는 부분이고 왼쪽 아래에는 검정색을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검정색을 좀 더 검정색으로 만들고 흰색을 좀 더 흰색으로 만들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검정색과 흰색을 잘 표현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원하는 형태의 나비들을 배치하면 되죠. UVW를 하나 준 다음에 실린더 형태로 만들고 이 실린더 형태의 기즈모를 스케일로 조절해줍니다. 그래야 나비 형태가 찌그러지지 않는 상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나비가 배치가 됩니다. 나비가 배치되는 것을 좀 조절하고 싶을 때는 OSL의 크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크기를 바꿀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크기에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재질만 반사를 갖게끔 하고 Glossness를 추가해줍니다. 색상도 여러분이 원하면 그 색상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지금 옵션이 다 조절된 상태잖아요? 똑같이 조절할 수 있지만 조절된 상태니까 얘를 복사한 다음에 Opacity Map을 끊고 위아래 있는 물체 이 물체에도 이 재질을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실린더 맵은 다 됐네요. 탑에서 보면 실린더 위치가 보이죠? 여기에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Editable 플립 이 세 개의 면은 지울 거에요. 이렇게 해서 지우고 박스의 모서리에 실린더가 놓이게 되겠죠? Ctrl A로 면을 선택한 다음에 면의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플립 명령으로 반대로 뒤집어 줍니다. V-Ray 재질을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이제 벽 재질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벽 재질은 200 정도 되는 밝은 흰색 벽을 만들게요. 그리고 이 흰색 벽은 복사한 다음에 V-Ray 더트맵을 이용해서 모서리가 좀 더 어두운 상태의 벽을 만들어 볼게요. Un-Occlude 컬러에 조금 전에 만들었던 200의 흰색을 페이스트 한 다음에 위에 Occlude 컬러 모서리 부분의 색상입니다. 여기에도 페이스트 합니다. 색상을 150이나 160 정도로 조절해 줍니다. 반지름이 있는데 한 100 정도 입력한 다음에 이 모서리가 좀 더 어둡게 표현되게 합니다.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어둡게 Occlude 컬러를 조절하시는 것도 좋아요. OK 하고 Subdivision 값을 20 정도로 조절한 다음에 렌더링을 해 보면 되겠죠? 이 맵은 Diffuse에 연결해 줍니다. 얘도 반사를 갖고 있겠죠? 반사를 갖게끔 Reflection 컬러를 완전히 흰색으로 만들고 Glossiness는 0.56 정도 줄게요. 적용합니다. 이제 렌더링을 하려면 조명이 필요한데 이 조명을 보면 색상이 두 개인 걸 확인할 수 있죠? 하나는 밝은 노란색이고 또 하나는 녹색 컬러가 살짝 있는 약간 어두운 그런 컬러입니다. 아래쪽을 보게 되면 나비 형태가 이렇게 몰려있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몰려 있다는 건 조명이 위쪽 방향에 있다는 겁니다. 가장 나비 형태가 잘 보이는 이쯤에 조명이 위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조명의 위치를 조절하시면 돼요. 조명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어서 하나는 밝은 노란색, 하나는 약간 어두운 녹색 컬러가 있는 그런 두 개의 조명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도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장면에는 HDRI가 세팅되어 있는데 이 HDRI는 인테리어 공간에 해당하는 HDRI를 넣으시면 되고 얘는 아주 어두운 상태의 빛을 만들면 되니까 저는 0.2 정도 사용할게요. 그리고 라이트에서 비레이 라이트를 스피어 형태로 만듭니다. 탑에서 보고 아주 작은 사이즈로 만듭니다. 이 정도 사이즈죠. 그리고 이 실린더의 X, Y, Z축 센터에 맞춰줍니다. 이 가운데 있겠죠. 살짝 위로 올려서 이쯤에 놓을게요. 일단 얘를 가지고 테스트 한 다음에 어두운 나비 형태를 만드는 조명은 복사해서 수정하도록 할게요. Perspective Shift F를 누르면 렌더링 될 크기가 보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맵을 만들면서 천 사이즈로 조절을 했었는데 그 조절된 사이즈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렌더링 될 크기가 보이도록 합니다. 박스 형태를 좀 더 키우면 좋겠네요. 그리고 뷰도 사진하고 비슷하게 조절해주면 좋겠죠. 이 정도 되겠네요. 렌더링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 샘플러는 버켓 모드로 바꾼 다음에 버켓 이미지 샘플러는 1, 20 그리고 컬러 맵핑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기본 옵션을 사용하시면 돼요. GI 같은 경우는 블루트포스 라이트 캐시 테스트 옵션이기 때문에 라이트 캐시는 섭디비전 값을 1500 정도 했습니다. 렌더 엘리먼트에서 V-Ray Denoizer만 추가한 상태고요. 테스트 옵션이에요. 렌더링을 하면 안쪽에 있는 라이트가 이렇게 흰색으로 점으로 보이긴 하는데 크게 효과가 없죠. 이런 걸 조절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돔 라이트 역시 HDRI 형태 때문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기도 해요. 뒤쪽으로 돌려놓을게요. 돔 라이트는 이정도로 하고 가운데 있는 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밝기 값을 와트를 이용해서 조절해 줄게요. 15W로 조절하게 되면 나비 형태가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나비 형태의 형태가 완벽하게 보이지 않죠. 반지름을 더 작게 조절합니다. 작게 조절하면 조절할수록 나비 형태가 선명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좀 더 위쪽으로 올려놓을게요. 밝기를 10 정도로 조절하고 컬러맵은 4200 정도로 약간 노란빛을 띄도록 할게요. 5200으로 수정할게요. 이런 느낌이죠. 하나 더 복사한 다음에 얘는 5 정도로 하고 색온도는 필요없이 컬러를 이용해서 약간 녹색빛이 들어가 있는 그런 조명으로 만듭니다. 3 정도로 바꿀게요. 위쪽에 있는 밝은 빛도 7 정도로 바꿀게요. 나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왼쪽에 나비 형태가 굉장히 많이 투영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probability를 조절하게 되면 랜더마이즈됐던 비트맵의 개수를 줄여서 듬성듬성한 비트맵이 투영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probability를 조절해서 원하는 공간들을 만들어 가시면 전체가 나비 형태가 아니라 특정 부분은 나비 형태가 나타나고 또는 면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죠. 스케일을 좀 더 줄이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느낌이 되겠죠. Vray 같은 경우 Opacity Map을 사용할 경우에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신 다음에 이런 경우엔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 나비 형태가 있는 조명을 표현할 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혹시라도 만나게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비슷한 표현을 해야 될 때 이런 강의를 떠올리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겠죠. Opacity Map에 사용하는 거 말고도 비트맵을 불규칙하게 뿌릴 수 있는 그런 OSL 맵이니까 여러분이 표현해야 될 그런 표현에 활용하면 되겠죠. 스트레스 없이 재미있게 맥스 작업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맥스 내용으로 만나요.